아, 자격증. 시작하자. 주경야독. 주경야독. 기능사도. 주경야독. 기사도. 주경야독. 기능장도. 주경야독. 기술사도. 주경야독. 자격증, 주경야독으로 끝내자. 아, 자격! 이게 뭐라고? 자, 그러면 이와 같이 똑같은 그릇이 네 개가 있어요. A 그릇, B 그릇, C 그릇, D 그릇이다. A 그릇에는 물을 이와 같이. 다음에 B 그릇에는 물을 이와 같이. C 그릇에는 전기를, 전기, 에너지라고 그랬죠? 그래서 에너지를 이와 같이. 그 다음에 D 그릇에는 에너지를 이와 같이 넣었다. 그릇은 똑같아요. 자, 물 높이. 한자를 써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수위.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? 자, 수위가 이래. A 그릇은. B 그릇의 수위는 이렇게 되겠죠? 자, 이번에 C 그릇에는 전기, 즉 에너지를 이렇게. 그렇다면 한자로. 전기 높이가 무엇이 됩니까? 전이. 그래서 C 그릇의 이 전기의 높이, 전이. 자, 이번에는 D 그릇의 전이는 이와 같이 되겠죠? A 그릇의 수위, B 그릇의 수위. 다음, C 그릇의 전이, D 그릇의 전이. 이 A와 B 그릇의 차가 무엇이냐면 수위차.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? 이곳이 수위차가 되죠? 자, 이번에는 C 그릇의 전이, D 그릇의 전이. 이 차가 무엇이냐면 여기 있어서는 전이 차가 되죠? 그렇다면 이 수위차를 우리는 수압이라고 한다면 이 전이차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한다.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전이차 전압.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. 이 전이차 전압. A 그릇과 B 그릇의 수위차가 있어 있다. 그러면은 A 그릇에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B 그릇으로 이동을 하겠죠. 그래서 양쪽. 이 수위 똑같게 이렇게 평형을 맞추겠죠. 다음에, 이 C 그릇과 D 그릇의 전이 차가 있어요. 전이 차가 있다면 C 그릇에 있는 에너지가 D 그릇으로 이동을 해서 또 평형을 이렇게 맞춰요. 그러니까 결론. 이 전기 에너지도요.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. 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? 이 물 높이가 높은 데에서 물 높이가 낮은 데로 물이 이동을 해서 평등하게 맞추잖아요. 자, 전기도 똑같습니다. 이것을 이해를 하신다면 쉽게 전이차 이해를 하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전이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?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자, 이 전류, 전기 에너지 좋아요. 전류를 흘리기 위한 전기적인 압력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단위는 뭘 쓸 거냐? 그러면은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. 그래서 5V, 10V, 이와 같이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써요. 자,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. 이 전압의 크기는요.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전압의 단위니까 볼트요. 전화가 이제 이동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해요. 전화가 이동을 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전압은, 전이차는 큰 것이 되겠죠. 자, 예를 들어서 물 높이가 수위가 이 이와 같이 돼요. 제 손 자, 밑에 물레방아가 있어요. 물을 떨어뜨렸어요. 이 물레방아가 어떠한 일을 한다면 이 높이와 그 다음에 이 높이 물 떨어뜨렸을 때 이 높은 위치에서 물 떨어뜨린 그것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로 전화가 이동을 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은 전이차가 이게요. 이 전이차가 크다는 말이죠. 전압이 높다는 말이죠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전화라고 하는 것은요. 전이차 이것이 전압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전화는 이동을 하는 겁니다. 이 앞부분이 이 앞부분이 상당히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. 하여튼간에 그렇게 물과 전기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전압 전압 정의 하게 되면 이와 같이 Q분의 W로 그래서 전화가 이동을 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다 했을 때 일을 많이 했다는 말은 전이차가 크다는 말이에요. 이 전화라고 하는 것은 전이차가 있을 때에 이동을 합니다. 시그리트 이글스에 전이차가 없다면 전기가 이동을 하겠습니까? 한오죠. 그래서 이 일을 많이 했다는 말은 전이차가 크다. 전압이 크다.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이차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이차 이것을 말해요. 그래서 전류를 흘러게 하기 위한 에너지를 흘려주기 위한 그러한 이 전이차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압이다. 전이차다.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다니는 볼트 그 다음에 전이차 전압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요. 3구름이 전압이 이동해서 30주로 이동을 했다면 그때 이 전이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10 볼트가 되겠죠. 이와 같이 계산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. 다음 도체의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도체의 저항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. 전류를 못 들이게 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상수가 저항이에요.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도 저항은 있죠. 감전이 됐다 하게 되면 사람 몸속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감전됐다 그와 같이 말을 하죠. 어쨌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못 들이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수다. 남자인 경우에는 한 20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. 자 전류를 못 들이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수 저항 전류를 못 흐르게 얼마만큼 못 흐르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.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얼마만큼 어떤 물질이 못 흐르게 하느냐를 나타내는 상수가 이것이 뭐냐 하면 저항이다. 그 다음에 단위는 그러면 무엇을 쓰느냐 단위는 오음을 씁니다. 어떻게 이렇게 자 영어로 쓰면 이와 같이 씁니다. 오음 그래서 10옴 20옴 30옴 이와 같이 단위는 오음을 써요. 자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못 흐르게 얼마만큼 못 흐르냐를 나타내는 상수가 저항이아요.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에는 다 저항이 있죠. 구리에도 저항이 있잖아요. 고유 저항이 있죠. 자 그래서 저항 그 다음에 단위 이러한 것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우리 교재 8페이지 도체 저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저항의 크기 이렇게 이제 또 나와 있어요. 자 이번에는 저항의 크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러한 어떠한 도체가 있다. 자 반지름이 R이에요. 그때 얘 이 길이 자 이 길이가 얼마냐면 Lm 자 얘의 반지름이 Rm 그때 이 도체가 갖고 있는 저항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. 이것은 로우 고유 저항을 말합니다. 그 다음에 이 A라고 오는 것은 단면적이고요. 그 다음에 이 L은 이 도체의 길이를 말해요.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. 단면적이니까요. 파이알 자성 이렇게요. 그 다음에 이것은 이와 같이 써도 되겠죠. 자 단면적이니까요. 지름으로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요. 지름 오면 E R이죠. E R 그걸 갖다가 D로 표현을 한다면 4분의 파이 D 자성 자 이렇게 써도 되겠죠. 자 이것은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파이 D 자성 분의 자 이렇게 써도 되겠죠. 이렇게 이 번분수 상당히 중요해요. 우리가 정의적 공부를 하시면서 초등학교에 나오는 번분수 계산을 하는 거예요.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자 참고적으로 번분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R은 로우 A분의 L이라고 했어요. 자 이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. 자 근데 이것은요. 이와 같이 표현이 되잖아요. 자 이 번분수 계산하는 거 2분의 1 분의 3 번분수 계산해봐라 그러면 분수죠. 분모가 분수예요. 분자도 분수로 자 3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의 3 아니에요? 그러면 분수 분수 자 이때에 4항을 곱하면 1 곱하기 1이니까요. 자 1 위항을 곱하면 6이 되죠. 그래서 이것은 6이다.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것은 분모가 분수네요. 분자도 분수를 한다면 로엘 이것은 1분의 로엘이 되겠죠. 자 그러면 분수 분수 되니까요. 4항을 곱하면 파이디 자 성 다음 외항을 곱하면 사루엘 자 이와 같이 되죠. 그래서 우리 교재에 5페이지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초항의 단위니까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5음이 되겠죠. 초항의 단위니까요. 5음이 되죠. 감사합니다.